제 15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대전시청 1원에서 열렸습니다.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함께 소통하는 우리를 주제로 유공자 표창과 사회복귀시설 회원들의 공연 및 정신장애인 작품, 전시판매 등이 진행됐습니다. 이외에도 정신건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화 달라질 수 있을까요가 상영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해석이 담긴 우리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. 한편 정신건강의 날은 모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대한신경정신학회에서 2001년에 지정돼 15주년에 맞았습니다.